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자세입니다. 먼저 자리에 편안하게 엎드려주세요. 양손을 포개어 손등 위에 이발을 가볍게 두시고요. 다리는 어깨 넓이로 발등 바닥에 놓습니다. 호흡을 마시며 엉덩이 지그시 좋으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 바닥에서 띄워주세요. 자 한 번 더 마시며 다리와 척추 길게 늘리고 내쉴 때 오른다리를 조금 더 높이 들어줍니다. 자 마시는 호흡에 제자리 내쉬며 왼다리를 높이 들어주세요. 자 다리를 조금 더 높게 드실 때는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뒤쪽 근육을 강화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고요. 허리에 통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천천히 20회 반복하셨다가 마시는 호흡에 제자리 내쉬며 내려오셔서 이완합니다. 자 천천히 20회 반복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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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